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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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예쁘다. 직접 만드는 거. 신기하다. 모르겠어 가자 보고싶어? 우리 늦었으니까 빨리 가자 오세요 가자 갔다 올게요 사람 진짜 많다 빨리 사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 그치? 없다 없다 빨리 사야 돼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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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까지 말해 다리 사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부착했다 다행인거에요 니아 아니 다행이네 수아 해주세 해당 도시 했다 이게 그치 하하 기름 예뻐 이 시간에 뵙는 중 뜯어지는 거야? 응 눈이 좋아 귀 아파 아직도? 귀가 아파서 어떡해 벌써 모집 나실까? 귀가 아파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신났어 신났어 워이파인가봐 가둘 수 있어? 응 짠 어머니 우리 애기 많이 컸네 안놀고 도망가요? 괜찮아? 네 김포공항 김포공항이다 김포공항이다 할머니를 몇년만에 보는거냐 그니까 하나도 안변했네 할머니가 하늘만큼 사랑하고 땅만큼 사랑하는 우리 손자 아리아토가 나와버렸어?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아이스크림 먹고싶다 아이스크림으로 가 이날 장보러 가 아이스크림 먹겠다 맛있고만 알지 가슴이 뽕뚫뚫뚫려 괜히 넓으니까 좋다 PCR검사 PCR검사하러 점심시간이네 waar 으어 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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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아 아리아 다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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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네 진짜? 많이 변하진 않았다 그치? 다닐게 익숙한 동네는 아니긴 한데 두 번째 오는거야? 아까 점심시간이여가지고 왜? 양성은 아니겠지만 집에서 대기하고 있으래 우리 아들 정말 잘한다 볼지도 않고 칭찬받았어 다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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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룽igo 다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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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룽은 다룽 아육 다룽아 소라 젤리 참기 젤리 대파 1등급 이상 국내산 ži diminished 少 squeeze ひしさまがり 黄色 조금만加 underground 소금 양배추 소금 양배추 소금 소금 rul기 그리고 도장 소금을 넣고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볼래요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넣어주세요 오이 아이스크림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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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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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을 닦아줍니다 계란을 찍어서 계란을 다닐 us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 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도끼도끼래. 이게 뭐야? 여기 안에는 인형을 잡는다. 이거 뭐야? 세균도 없어진다. 항균 시트. 세균도 없어진다. 이거는 나중에 가만히 들어가야지. 맛있다. 진짜? 이거 어디에서 산거야? 좀 짜다. 그래? 밥이랑 같이 먹어. 모나카. 삼촌은 맨날 여기에서 사먹죠? 같이 먹어. 응. 계란장 먹어봐. 이게 제일 맛있다. 계란장이 제일 맛있어? 밥은 좀 짜. 그것 때문에 연어를 내가 너무 많이 뿌렸나봐. 삼겹살은 꼬들꼬들하다. 그치? 이게 일본 도시락은 잡 들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계란이 제일 맛있다. 이게 영상에서 볼 때는 양이 적어 보였는데 먹어보니까 양이 엄청 많다. 그치? 엄청 지금 벌써 배부르는데? 그래? 응. 많이 먹어? 응. 고마워. 응. 편의점 도시락 정도를 생각했는데 훨씬 많은 양이. 그치? 응. 다들 깜짝 놀라더라. 엄청 든든하겠다. 든든하겠어. 그치? 저거 봐. 다 먹었어? 응. 다 먹었어. 어? 이. 다 먹었어? 응. 맞아. 왜 이렇게 좋아해? 어? 뭐야,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 ㅋㅋㅋㅋ 아이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르다. 미소운데 가자. 어디? 여기 어디서 들어가? 이거 사줄거야? 고마워 아! 있다! 사보자 사보자 4개 2개씩 사보자 3개 요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대단하던 algumämä! 나의 릴리 좋아 아 오 끝났어요 응 부인 이게 뭐야? 다롱이 왔네? 이리 와도 돼 다롱 일어났어? 네 시끄럽게 잘어놨잖아 롱롱 타롱은 이름이에요. 그래요. 건배. 달콤하다. 에일 맥주인 것 같아. 이거 한번 먹어봐. 뭐야 이거 달아? 이 맛이야. 맛있다. 역시 맛있어. 그치? 응. 맛있다. 고기. 으 으 으 먹지held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